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이 사람들은 폭풍을 뚫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안가 언덕 위에 감시초소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소식이 멀리 멀리까지 전해졌고 그 일에 동참하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감시초소가 여러 개 생겼습니다. 이제는 난파산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구조하고 피해 선원들을 잘 포살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감시초소들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또 사람들은 각자의 감시초소를 예쁘게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 언덕 위에 예쁜 감시초소들이 서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이 외부인들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또 자신들이 처음 시작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건축은 철저하게 불허하였습니다. 더 이상 감시초소 못 짓는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시초소 주변에 담장을 쌓고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견고하게 지었고 심지어는 그 감시초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다시 사들이기도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연히 감시초소 간의 안력이 생기고 서로 반목까지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규칙이 강화되었습니다. 구조활동을 하지 않는 감시초소는 퇴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유 있는 초소들은 구조원들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일을 그 고용원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주말에만 놀러와서 그 예쁜 곳에서 쉬었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교회들에 대한 풍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 교회는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교회입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교회. 왜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존재 이유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경매 시장에 나온 교회 수가 무려 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천 개. 엄청나죠? 그 교회들의 특징은 전부 다 잘 지어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저절로 모인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짓다가 빚을 갚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잊고 그저 세력 확장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땅장사에 몰입하다가 실패한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지금까지 갑자기 22장에서 25장으로 꽁충 뛰었죠. 22장에서 25장 사이에는 각종 법규들이 잔뜩 나열되어 있고 어떤 것은 설명하기도 민망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이 레위기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설명한 책입니다. 제사법. 그런데 읽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에 대한 규정 문둥병과 성도덕에 대한 규정도 있고 19장에는 곡식을 거둘 때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한 밭에 두 종자를 함께 뿌리지 말고 과일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그 과일을 먹지 말라는 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옷감을 직조를 할 때 두 종류를 이렇게 섞어서 짜지 말라. 다시 말해서 혼방은 안 된다 그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제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의문에 대하여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오늘 읽은 레위기 25장의 희년에 관한 규정입니다. 희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땅이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여자들한테까지도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땅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룰 수도 있습니다. 빚을 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점차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천지개벽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가족으로 돌아오고요. 자유인이 됩니다. 굳이 노예해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들의 빚은 모두 다 탕감됩니다. 무엇보다도 타인에게 팔렸던 토지나 가옥 등이 본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이 엄청난 희년법으로 래위기가 끝을 맺습니다. 래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관한 법령들로 가득하고 더더군다나 희년법과 같은 희한한 법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이러셨을까? 고래로부터 제사와 땅은 언제나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장손이나 장남에게 땅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요즘은 법이 좀 바뀌었지만 그들이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대표가 되어서 조상님들의 제사를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재산과 땅을 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는 재산보다는 제사에 신경을 써서 정성스러운 제사로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땅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제사장이라며. 그러면 제사장 먹고 살게 하셔야죠. 그런데 땅을 개인 소유로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희년만 되면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희년법만큼 하나님의 깊은 뜻과 기독교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것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인간들은 수천 년 동안 가장 적합한 제도가 무엇일지 고심하는데 이 희년법이 최고입니다. 희년은 7년 만에 돌아오는 안식년이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될 때는 농사도 짓지 않고 쉽니다. 그 안식년이 7번 지났을 때가 바로 희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7, 7, 49. 토지를 사고 팔 때도 남의 집에 종사리하러 갈 때도 희년을 염두에 두고 그 값이 정해집니다. 희년이 10년 남았으니까 얼마다. 20년 남았으니까 얼마다. 이렇게 부자들에게는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없는 희망의 날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한한 법은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내 거를 어떻게 50년 됐다고 다 나눠줘요? 내가 노력하고 내 건데. 도저히 자기가 차지한 기득권을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기적이 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이런 법들이 인간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둘도 없는 증거입니다.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때마다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 하나님만이 생각해내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 희년법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두고 신해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신해산 계약을 맺습니다. 신해산 계약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리고서 식계명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노예를 제사장으로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식계명과 성막입니다. 식계명은 제사장의 교과서이고 성막은 제사장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식계명을 시행세칙입니다. 우리도 헌법이 있고 각종 법률들이 있죠. 식계명이 헌법이라면 신명기는 그 시행세칙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막은 제사장 학교.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도 무당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라면 식계명은 내가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듬뿍 복받는 비결쯤이 될 것이고 성막은 성황당이나 신정과 같은 복받는 장소쯤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식계명과 성막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제대로 된, 올바른 제사장이 되기 위한 영적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속마음, 내가 제사장의 자격이 있느냐, 그런 태도가 있느냐, 마음가짐이 있느냐지 내가 드리는 정성이나 그런 것들하고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식계명과 성막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표는 내가 성결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내가 성결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 당연히 레위기 제사법에는 올바른 제사장의 삶과 마땅히 지녀야 하는 인생관과 가칭관과 재산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가 가진 재산이 탐나지만 마음속은 겉으로는 내가 효도하는 척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당만 밟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제사를 가증한 것으로 거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을 배출하는 레위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보내는 11조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으로 저희들이 사례비를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잘 돌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만들수록 레위지파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때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떠돌이가 되기도 하고 별 얄궂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인들을 제사장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답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인생관과 재산관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짓고 그 세력을 확장시키는 일에 내몰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은 돈 안 받는 교회 영업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당한 제사장들입니다. 책임 있는 제사장. 한마디로 말해서 희년법은 제사장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돈 욕심, 땅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산 증식에 네 신경과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한국으로 올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집을 사기 위해서 재택근를 하지 않는다. 약속했습니다. 목사들에게는 작을지라도 사택이 있으니까 그 사택에 감사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땅은 애써봤자 원래 여화의 것이므로 절대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집 없어요. 저 있습니다. 소유한 것이네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넓은 땅을 가졌더라도 죽으면 뭐예요? 단지 몇 퐁의 땅에 묻혀서 썩어갈 뿐입니다. 또 묻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벌어놓은 땅은 당신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 인해서 가족들 간 형제들 간의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말 있죠. 우리 형제들은 사이가 좋아요. 그 얘기는 부모가 남겨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 또 조물주보다 건물주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조물주보다는 건물주. 땅에 대한 집착은 곧 돈에 대한 집착이며 이 말은 돈이 이미 현대인들의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만몬을 섬기는 자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만몬을 섬기는 자가 바로 기복신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돈을 돈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만몬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몬이란 재물신의 이름입니다. 자크엘림이 돈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자크엘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유혹이다. 돈은 유혹이다. 돈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의 위대한 정신과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본성과 악을 드러낸다. 돈은 타락의 기회다. 돈의 배후에는 항상 유혹적인 권세 만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이때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5천만 원, 3천만 원 헌금 갖다 주거든요. 그거는 저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포이에마 교회에 훌륭하다고 잘 가르친다고 해서 좋은 데 쓰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때 저는 만몬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돈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다. 만몬은 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명을 돈에게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돈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에 의해서 언제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재벌이건 대통령이건 전부다 다. 돈은 자신에 대한 법이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돈은 다른 존재의 통제를 받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도 안 받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재벌가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재산 싸움을 벌입니다. 그 수천억, 평생 동안 쓰지도 못할 그 재산이 각자에게 있는데도 더 갖겠다고 싸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만몬신에게 놀아나는 줄도 모릅니다. 돈은 자신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목사도 타락시키고 누구든지 타락 안 시키는 사람 없습니다. 돈 때문에 망한 목사들은 무지 많습니다. 스스로 법인 돈은 하나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충돌하여서 하나님과 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들을 매번 만들어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만몬을 쫓아갑니다. 스스로 법이라는 말은 돈은 자기 힘을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수상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는 무서운 뜻도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 성장이라는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멋진 하나님으로 포장시켜버립니다. 셋째, 돈은 사람들로 알고 자발적으로 돈에게 헌신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생기, 생명을 불어넣듯이 만문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돈만 있으면 뭐든 된다는 희망을 끊임없이 갖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들이 자신에게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돈의 위력은 너무너무 강력하고 즉각적이어서 하나님마저도 왜곡시켜버리고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질시켜서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기는 정당하게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잘못한 게 없죠. 최땡땡, 우땡땡, 박땡땡. 잘못한 게 없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의 전체를 드러냅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넉넉하면서도 돈에 인색한 사람은 목사일지라도 모두 만몬의 하수들입니다. 언제나 계산합니다. 300만원보다는 500만원, 500만원보다는 700만원 200만원은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자꾸 계산하고 인색하면은 목사일지라도 모두 만몬의 하수들이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를 섬기면 하나를 반드시 미워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은 모두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라고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만몬, 곧 하나님이 아닌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굳세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거 놓치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 목해 이런 것도 오로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행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을 진짜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면 만들수록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하수로 전락시켜서 자기를 떠받들게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언제나 머릿수를 돈의 숫자로 생각하고 그거 뿔리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내 것이니라. 교회 것도 아니고 개인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몬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왜요? 만몬을 섬기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만몬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국기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까지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할아버지가 악착같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 아들은 그 돈으로 일 안 하고 놀고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늘 베푸는 사람을 훌륭하게 봅니다. 손자는 자기 아버지가 놀고 먹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인지라 욕심은 많아서 그 돈을 더 갖겠다고 일들을 벌립니다. 경험도 없고 주변에는 까마귀들이 득식을 거리는데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제가 신사동교회에 있었습니다. 신사동에서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강남의 신사동은 대대로 농사지으며 살았습니다. 70년대에 비로소 정기가 들어왔습니다. 강남 개발로 엄청나게 땅값이 올랐습니다. 한 부자 할머니의 재산은 수천억이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수천억. 그런데 지금은 막내 손주의 방 두 개 빌라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 수천억 재산을 다 날리고 두 아들이 사업함래, 정치함래하면서 다 말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수도 없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건물주가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새로 놀고 먹는 것 불로서득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모든 땅과 피조물들을 돌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제사장 역할, 자기에게 맡겨진 땅과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면 저절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 땅은 엉겅키와 가시덤불을 내게 마련이고 먼저 그 땅을 차지한 제사장들을 괴롭히고 나아가서는 그 땅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됩니다. 그 땅의 피조물들이 뭐예요? 제일 먼저는 자녀들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싸우는 꼴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1절 건물주가 되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니,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만약에 진짜로 건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생기게 마련입니다. 주십니다. 너 집이 필요하거나 주십니다. 건물주가 못되었다고 한탄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전세로 살면 전세 그냥 형편대로 열심히 열심히 그냥 살면 됩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자녀들은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가르쳐도 자녀들은 부모가 부자인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나중에 불로소득으로 놀고 먹는 그 부모를 따라서 자녀들이 탄식하게 됩니다. 반드시. 삼사대까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은 밟는 사람 것입니다. 아무리 금을 그어 놓아도 밟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저는 산에 가거나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어떨 때는 안에서 막 감격 이 아름다운 산과 들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시간 그 땅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언덕에 올라서 아름답고도 장엄한 저녁노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것에 연련하지 않는 사람. 땅은 그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전부 다 이 꽃꽂이 한번 보십시오. 너무 예쁘죠. 하나님의 소유인 땅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이곳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감사하면서 살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향해서 가는 순례자임을 아는 사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끽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눠주는 일임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를 온몸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제사장 아셰르입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십시오.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만 있어도 내가 건물주가 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하면 수많은 영광과 아이디어가 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그게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너는 네 것,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라.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베풀며 사는 아쉐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땅을 갖지 못해서 발버둥치고 땅 가졌다고 그저 그 소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떵떵거리는 가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은 내 것이니라 선언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만문에게 휘둘리고 놀아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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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